희귀 카드 한번더 희귀 카드 한번더 희귀 띠한테 천원줘야지 아이 감사합니다 기초 생활수급 아까 그냥 딴거 모르겠고 조각모음 하나 있었으면 밀집 똥 많게 축산기 아니 왜 이렇게 처맞어 날뛰기 깜짝이야 이거 랭즈업으로 보인다 이거 랭즈업으로 보인다 이 랭즈업으로 보인다 랭즈업으로 보인다 와아 핸드 말리는거 봐 축선이 망했다 제발 평형 최적화 증기장벽 평형 최적화 증기장벽 크락 축살기 다 빼고 깨우자 크락 식권으로 한 끼 식사하고 나면은 아 조각몸까지 괜찮은데 까시도 있고 육강령 버접스 까닭하고 버접스 까닭하고 안 돼! 아우 뒤질뻔했네 뒤질뻔했네 냉기카드 좀 더 줘라 메아리 편향 메아리 편향 메아리 편향 편향 메아리 편향 편향 육강령 첫 공격만 체력 필요한데 에 냉기구체가 육강령 수비하기 좋죠 세 장 저열 세 장 저열 세 장 저열 염 염주 루트 염주 루트 멘 염주 루트 염주 에 로제 염주 루트 디펙트 승률이 4일! 승률보다 높은데 청산인가요? 액트4 여부가... 또 살았지 않을까요? 아씨 이거 어떡하냐... 못 이길 것 같은데... 어후... 여겨워... 어후... 여겨워... 가쎄 ㄷㄷ ㄷㄷ 아이 반복을 넣어봐라 아니 지금 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구슬리 카드가 이렇게 안 나오냐 빙하 케미컬 X 케미컬 X를 눌러 조회를 펴세요. 영체화 들고 갈까? 파워 아이씨 체력 꼬라지바라 수비 2개 증폭 영체화 다 강화해줄까? 딴딴딴딴 갑자기 밀어선? 갑분손 물음표 카드 본체 알약 변형 폭풍 폭풍 그러면은 이제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멜нее 폭풍 버퍼 방열판 나오면 좋을텐데 아니 왜 이따구로 나와 안보고 만드냐 방열판 나오면 모아름이 없고 방열판 나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 미라손이라서 메아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솔직히 메아리가 필요할 정도로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밸류가 충분하니까 대개 윤활류나 더 넣는 게 맞을 듯 핵박때리 패발림 방지 방지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축전기 왜 안 쳤지? 드로우 관련된 게 더 필요하다. 하위모는 진짜 여러 번 써봤지만 구리인 것 같아. 그냥 적어냈는데 저번에 3알 스타트 미션할 때도 그... 하위모 짜여다가 죽었어. 짜여간 수리. 이규준? 미쳤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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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냉정함 겁나 안나오네 냉정함 엄청 필요한데 띠용 이런 미친 얘들이 진짜 세게 세다 향로 향로 좋고 야 물음표 카드인데 좀 나오면 안되냐 얌마 돌리 돌리 빙하? 돌리 영채화? 돌리 버버? 돌리 영채화가 제일 낫지 않을까? 영채화 편향은 좀 지금 드루 말리는게 제일 큰 문제인거 같애서 구체 만드는 카드 더 만들어도 되는데 아이 참네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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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웃 에어3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맹고 망고가 달다 전기 역학 와 이걸 뽑네 실력 냉정함은 좋은데 컴파일 드라이버도 좋을까 저거 편향사구 빗나가는데 넣어도 되겠다 음 앗싸 아니 잠깐만 아씨 아 이걸 못먹네 즉복 편향 즉복 아 아 더 지우자 파열판 또 나왔다 파열판 더 먹자 어차피 미라손이잖아 하위모가 제일 필요없는거 맞나? 하위모가 제일 필요없는거 맞나? 날뛰기가 더 필요없는거 아닐까? 아 와플 와플 먹어봐라 꼴랑 7이니까 포션 사먹는게 낫겠지? 하하 오 꼴얽 자 셀 구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4개월 5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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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월 4개월 5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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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카드 공격 카드 공격 카드 공격 카드 아이고 참말 공격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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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내향루 설마 영세와 내장인데라고 플래그 세워면 안되겠지? 아이고 세하 방열판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포션 사는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내가 저집 단골인데 한번도 안 깎아줬어 저집 단골인데 한번도 안 깎아줬어 내가 산소부전한테 쓴 적이 얼마일까 게임돈으로 써지 필요없지 필요없지 아이 저거는 나오지 진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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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냉기구체에 만든 냉정함이나 좀 나오지 좀 앱 버틸 수 있어야 되는가도 모르겠다 흠 흠 퇴항 증폭편향 추위 축성기까지 아우 아파 방열판다 어디가냐 파워포트 어유 스팸 무 아이고 내 영상 주로 괜히 받니 끝 끝 심장 허접세 아 나도 맞았어 향로 영 디펙트 본체 그런가 향로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했어